해마다 올해의 작가라고 불릴만한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가 한 분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지금 뉴욕 모마에서 지금 막 오픈한 전시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전시인데요. 케데 콜비치의 전시를 한번 보시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주요한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 열리는 전시들의 스케줄을 보면 어떤 작가가 올해에는 각광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작가가 올해에 가격이 좀 상승할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지금 3월이죠. 3월 말부터 열리는 이 모마에서 열리는 케데 콜비치의 전시가 있는데요. 전세계 굵직굵직한 주요 미술관에서 이 케데 콜비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제가 올해 초에도 게시판을 통해서 전시 스케줄들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그런 스케줄들을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열렸던 프린트 아트페어에서도 이 콜비치의 작품이 나왔죠. 그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해 동안 열릴 전시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서 계획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켓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움직이지만 큰 흐름은 언제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케데 콜비치 같은 경우도 이미 작고를 하셨고 또 작품이 대부분이 애칭, 판화 기법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드로잉, 목탄이나 콘텔을 사용한 드로잉이 많기 때문에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들, 페인팅들에 비해서 이 작품의 가치에 비해 유통이 많이 이루어진다거나 마켓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의 작품이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케데 콜비치 같은 경우는 베를린의 케데 콜비치 미술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작가이고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작고하신 또는 아주 연로하신 여성 작가들 어떤 히스토리에서 꼭 주목을 했어야 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성 작가들을 지금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 케데 콜비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콜비치의 작품 자체가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냥 딱 보면은 뭘 그렸구나 알 수 있는 작품들이고 굉장히 표현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설이라던가 개념적인 이야기들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재료라던가 또 표현 방법 자체가 아주 새롭거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좀 생소한 어떤 걸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작가가 살았던 백그라운드 그리고 개인적인 삶들만 이해를 한다면 이 작품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콜비치의 작품은 아주 일관성 있게 거의 주로 뭔가 경고를 한다든지 탄식, 감정의 슬픔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고발하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케데 콜비치는 186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작가가 생존해 있을 시기에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프로레탈리아의 어떤 실존을 묘사하는 작가다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삶을, 삶을 그린 것일 뿐이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유복하게 곱게 이렇게 자랐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아주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계몽주의자였기 때문에 투쟁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그림에도, 이 그림에도 그런 영향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이 지금 1800년에서 1900년 사이를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죠. 서양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였죠. 여성의 사회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비치의 부모님들은 계몽주의자셨기 때문에 콜비치에게 그나마 교육의 기회라든지 그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과 그 상황을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콜비치가 미넨에서 미술 공부를 했었는데 그 미술 교육을 받던 시기에 자연주의적인, 자연주의적인 풍경화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던 당시에 굉장히 소박한 일상을 표현한 거죠. 감자를 캐는 소녀라든가 오이를 깎는 여성의 모습이라든가 바느질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 그런 모습들 아주 일상적이고 소박한 그런 일상적인 내용이 담긴 그림들이죠. 이런 작품을 그리는 작가들 중에 리버만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특히 이분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케데 콜비치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젊은 시절에 어떤 다른 예술이 또 유행이었냐면 유명했냐면 에밀 졸라를 아시죠? 에밀 졸라의 소설이 문학작품이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밀 졸라의 어떤 소설에 나온 한 장면을 이 콜비치가 묘사를 해서 삽화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지금 이런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여성 작가들은 거의 꽃그림을 그렸는데 콜비치 같은 경우는 혁명적이고 직조공들의 봉기 이런 작품들을 그리면서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파격적인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을 하면서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당시에 남녀 차별이 좀 심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때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한 리버만이라는 그 작가 파나 작가였는데 그 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케드 콜비치를 심사했는데 이런 부조리를 보고 안되겠다. 이런 재능 있는 여성 작가들이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세시온이라는 분리파를 형성합니다. 어떤 조직, 그룹을 만들죠. 그래서 전시회를 계속 해나갑니다.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세세시온이라는 이 그룹은 19세기 말에 많은 예술가들이 역사주의,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는 예술의 경향을 가진 예술가들의 모임이었는데 뭔가 진보적인 사명을 가지고 했던 예술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했던 지점에서 해체를 하게 됩니다. 내부 분열도 있었고요. 극단적인 파괴적인 경제 사이클 안에서는 그 어떤 사명감도 사실 버티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 뒤로 이렇게 포스터 같은 작품들이 쫙 걸려있죠. 이렇게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대에 어떤 작품의 성향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죠. 민중 미술 그런데 이 작품성을 판단할 때 우리가 시대성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적인 것을 고발했다고 해서 시대성을 반영했다고 해서 그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대성이 있는 거 훌륭한 작품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요. 작품의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작품의 독창성이 있지 않은 시대성만 있는 뭔가 고발하는 작품은 그냥 사파입니다. 내용과 형식 중에 뭐가 하나라도 독창적인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독창성, 새로움의 기준은 내 앞에 것, 이 작가의 앞시대 것과 비교해서 새로운가 안 새로운가를 따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콜비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쾌데 콜비츠 이전 시대의 작가들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콜비츠는 반면에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이 새롭고 독창성이 있다 없다는 앞선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을 그리는 것이 그림, 미술이었는데 그 대상,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을 일반인으로 바꾼다든지 전시장에는 절대 전시할 수 없을 것 같은 변기와 같은 레디메이드 제품을 들고 와서 전시장에 떡하니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새로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독창성입니다. 콜비츠는 세계제 2차 대전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치들의 박해 속에서 다른 가족들도 잃었고요. 이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들, 주변 사람들의 얼굴,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콜비츠가 선택한 재료들에 의해서 더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콜비츠가 처음부터 판화 작업만 했거나 아니면 목탄이나 콩테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드로잉 작품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유화로 작업을 했지만 본인에게 검정색 잉크를 사용하는 이 재료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내용과 아주 적합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백그라운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삶, 민중들의 삶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화가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들이 굉장히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마음이 다 느껴질 정도예요. 이런 명작을 볼 때면 많은 컬렉터들, 진지한 컬렉터들이 그렇겠지만 마켓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좋은 작품을 보면 정말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통되는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소장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판화 작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콜비츠의 작품 중에 가장 알려진 작품, 아이를 안고 우는 어머니라든가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시장에 나오면 바로 팔려버립니다. 올 초에 프린트페어에서는 이 작품을 구매할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모마에서 전시가 되고 멤버십 전시를 오픈하고 일반 전시로 바뀌었거든요.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앞으로 올해에 콜비츠의 전시들이 또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릴 거예요. 이제 아주 주목받고 각광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가가 알려지겠죠? 제가 너무 주절주절 떠들어서 여러분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된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이미 작고 하셨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여성 작가 쾌데 콜비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멘 아멘